지난해 성장성 특례상장 1호로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주목받았던 셀리버리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신약후보물질 기술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실력 입증에 나섰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셀리버리의 핵심 플랫폼 기술인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 단백질과 항체 등 분자 규모가 큰 양리물질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포 간 연속 전송도 가능합니다. 뇌질환 치료에 필수로 꼽히는 혈뇌장벽 침투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일본 다케다 제약. 셀리버리와 진행하고 있는 운동 실조병 치료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첫 번째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추가 공동개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단백질 치료법이지만 항체 치료법 그리고 핵산 치료법도 이렇게 같이 얘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다케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세 분야에서 가장 빨리 장반기에 고체적인 무엇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존슨 앤 존슨도 셀리버리의 TSDT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셀리버리를 미국 본사에 초청해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아시아태평양 사업개발 담당자가 셀리버리 본사를 찾았습니다. 세포 조직 투과성 안티바디, 세포 조직 투과성 SIRNA 이 두 분야에 대해서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파킨스병 치료 후보물질, ICP 파킨도 같이 공동성상에 올려놓고 평가 중에 있다. 특히 ICP 파킨의 경우 빅5 제약사와의 독점적 협상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기술 이전 협상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정의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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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